타너스님은 1983년에 입적한 스님인데 자신의 입적날을 미리 예언하셨다고 전해지는 스님입니다. 타너스님을 동방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정역과 주역을 바탕으로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관한 중요한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의 예언 중 현재까지 진행된 예언 중에는 실제로 적중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는 가히 동방의 최고의 예언가라고 할만하답니다. 타너스님이 예언한 내용 중에 현재까지 실현된 그의 놀라운 예언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또 다른 미래의 예언들과 재미있는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 내용 월정사에서 수행하던 1949년 개미들이 서로 싸워 폭당 등에 수백 마리씩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난을 예감하고 상자들과 미리 양산 통도사 백련함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듬해 6.25 전쟁이 터졌다. 유명한 국어학자인 양주동은 타너스님으로부터 일주일간 장자 강의를 들었는데 그는 강의를 다 듣고 스님에게 오채투지로 절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양주동은 타너를 가리켜 장자가 다시 돌아와 제 책을 설해도 오대산 타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학문적 기피에 탐복했다고 전해진다. 1968년 월정사의 한 암자에서 신화엄경암론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어떤 직감에 의해 장서와 번역 원고들을 모두 삼척영은사로 옮겨두었다. 그로부터 15일 뒤 울진 삼척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공비소탕 과정에서 스님이 기거하던 암자가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1979년 타너 스님의 생일 때 제자와 신도들이 시국에 대한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금년이 기미년인데 기미가 보인달라고 짧게 말하고 바로 법상에서 내려왔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 그 후 평소 스님을 자주 찾아오던 정승화 육군참 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우유부단에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 라고 다그쳤으나 결국 얼마 후 12.1이 사태가 발생하였다. 타너스님의 예언 내용 타너스님은 입적하기 몇 년 전에 자신이 죽을 것과 죽는 날짜까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예언한 날의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타너스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언했는데 한국 전쟁의 연도와 날짜,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타너스님은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미국이 월남전에 뛰어 들어서 월맹군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결국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그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지요. 타너스님은 일본의 고베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고 사망자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했는데요.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수와 피해 규모까지 타너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구군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소감 타너스님 말씀대로 현대인들이 SNS나 여러 채널로 노출이 심해지고 자기 주장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